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마인드코치 김종환입니다. 자, 이제 퀘스트 세 번째입니다. 자, 보면 오늘 제가 이제 이거 보다가 많은 문제를 남겨주신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성적 문제, 여러분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겁니다. 자, 성적 문제로 고민하셨습니다. 왜 제가 성적을 선택했냐면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 상담이 되게 여기서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성적은 오를 기미가 안 보이고 불안해지다 보니 지금 공부하고 있는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잠을 더 줄이고 공부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등 이만저만 생각이 다르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이겨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한번 제가 오늘 이야기를 볼게요. 자, 먼저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초기잖아요. 이 초기인데 지금 현재 성적, 공부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의 시점이 어느 시점이 시작점인지 잘 모르겠지만요. 제가 수험생, 고3이나 재수생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이제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벌써부터 성적, 결과를 논한다는 건 이것은 실제 욕심이 아닌 과욕에 좀 많이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 보면 내가 현재 과거에 사로잡히는 생각과 현재에 사로잡힌 생각과 그리고 마지막 미래에 사로잡힌 생각이 있다면요. 실제 우리가 긍정적인, 자,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을 먼저 드리면요.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여러분이 흔히 얘기하는 꼰대죠.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 참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내가 이랬기 때문에 현재 나는 뭐죠? 바로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내가 변하지 않겠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현재 시점을 따지면요. 나는 항상 뭐죠? 내가 지금 현재 너무 지루하다, 재미없다라는 등등에 대해서 거의 무기력감에 빠진 사람들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미래 시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부정적인 측면이라면요. 보통 어떤 생각을 하면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내 인생, 미래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내가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하죠? 불신을 합니다. 이 길이 맞는 건지.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의 과거는요. 실제 비교를 잘해요. 자, 비교한다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여러분이 이제까지 했던 것은 다 비교가 나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내가 하고 있는 위치에서 옆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내가 지금 내 공부를 하면 되는데 옆 사람과 공부를 비교하면서 나도 여기서, 얘도 여기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성적이 쟤보다 더 낫지라고 생각을 통해서 하는 게 여러분이 이제까지 했던 비교죠. 그게 아니라 이 과거의 측면인 사람은 비교를 어떻게 하냐? 내가 어릴 때는 정말로 내가 가난했고 정말 못 살았다. 그런데 지금은 남들이 봤을 때는 내가 부자가 아니겠지만 나는 지금 부자야. 왜? 나는 그 옛날 모습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도 발전을 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현재라는 관점이 있으면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해야 되지? 뭘 찾는다? 내가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으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것이며 그 다음에 미래라는 것은요. 이 현재의 관점을 통해서 미래의 관점을 같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나중에 언젠가 무조건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요. 시작은 얼마 안 했다고 제가 지금 시작점을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는 부정적인 측면은 우리 학생이 좀 많이 바꾸셨으면 좋지 않을까? 어떻게? 긍정적으로. 실제 우리는요. 자, 낙천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감정설명서에 제가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천성이란 말이 있고 낙관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낙천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낳을 때부터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낳을 때부터 정해진 것은 내가 실제 긍정이냐 부정이냐 낳을 때부터도 조금 긍정적인 사람이 정해져요. 낙천적인 사람. 그래서 낙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물 건너갔습니다. 저도 물 건너갔었어요. 그런데 낙관성, 관이라는 것은 관점의 차이죠. 우리가 이 과거를 대하는 태도와 현재를 대하는 태도와 미래를 대하는 태도가 서로 다르다는 건 내가 관점의 차이를 통해서 그런데 그 관점의 차이는 어디에서 온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바로 메모리화 된 것들이 결국 내가 바라보는 모든 생각의 형태를 결정짓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에게 지금 성적이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현재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욕심이라는 것이 있고요. 과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어디가 더 좋아 보이십니까? 아무래도 과욕보다는 욕심이죠. 그런데 욕심이나 둘 다 욕자, 욕자, 욕구에 대한 부분인데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것이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등급이 5등급이에요. 그런데 내가 갑자기 1등급을 목표로 하고만 한다면 이것은 과욕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욕심에 가까울까요? 네, 과욕이죠. 그런데 내가 4등급, 현재 5등급이니 바로 위에 단계 4등급을 바라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그것은 과욕일까요? 욕심일까요? 네, 욕심에 해당합니다. 욕심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가 또 정해진 게 내 위치를 알고 무엇을 한다? 행동, 실천을 하기 시작하는 게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등급을 받았던 사람이 1등급을 가려는 방법과 5등급에서 4등급을 가려는 방법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과정 속에서 완벽히 달라지는데 내가 5에서 1등급을 가려고 하다 보면 1등급이 아니면 다 실패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4등급 받아도 실패, 3등급 받아도 실패, 2등급 받아도 실패라면 내가 지금 과욕에 따라서 무엇인가 행동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크십니까? 실패할 확률이 큽니까? 그쵸, 실패죠. 그래서 과욕은요, 실패의 경험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런데 욕심은요, 5에서 4등급 갈 때 아무리 과욕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크겠죠? 성공할 확률이 크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을 성공을 계속 하시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네, 성취감이 생겨요. 성취감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 성취감을 통해서 나는 자신감이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자, 급상승하기 시작하고 자신감이 반복되다 보면 그 다음부터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도전에 아주 강합니다. 무엇이든지 시작하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대요. 신자가 무슨 신자인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아닐 때 내가 스스로를 믿는 마음을 통해서 이 길이 맞다라고 끝까지 가는 게 자신감인데 우리 친구네 지금 현재 글을 조금 살짝 보면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특징이 과욕에 가까워요. 그래서 실패를 하죠. 실패를 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자존감이 하락하죠. 하락하면서 결국 불안감에 불안증이 더욱더 강해지고 그것이 심해지다 보면 불안증 실제 우리가 심리학에서 범불안장애에서 그 다음 불안장애가 나오면 불안장애 맨 마지막이 바로 이겁니다. 무기력감이에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 왜? 해도 안 되니까. 마치 서커스 코끼리가 그 얇은 밧줄을 끊지 않는 이유는 바로 생각에 대한 무기력감 때문에 나는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학생에게 방법에 대해서 실제 방법은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저는 심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한테는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이런 조언은 제가 드리는 것보다는 분명히 우리 학생 주위에 국어 전문가, 수학 전문가, 영어 전문가, 탐구 전문가 다 계시잖아요. 아니면 메가스터디 온라인에 정말 훌륭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만약 만날 기회가 있다면 그분에게 한번 방법을 하나하나 물어보시고 또 중요한 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한 번씩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는 그냥 물어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상담한다는 것은요. 개인 상담을 받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공산품처럼 아예 그냥 찍어내는 상담을 받길 원하십니까? 그렇죠. 개인 상담이죠. 개인 상담이라는 것은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정보를 알려줘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으로만 말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푸셨던 거 있죠. 문제집.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고3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모의고사. 그걸 가지고 가셔서 현재 패턴, 내가 시험지를 풀었던 패턴, 문제집 패턴은 그 정보를 다 공개하시고 난 다음에 선생님에게 물어보신다면 그 선생님께서 너는 지금 국어가 여기서부터는 아 이게 조금 더 하면 되겠구나 라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우리 친구는 그 구체적인 답변을 통해서 그 전문가를 믿고 따라가신다면 아마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리라 봅니다. 저는 과욕을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어떻게 해라? 바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행동을 통해서 욕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헬스장 가서 3시간 동안 내가 맨날 열심히 일해서 한 두 달 동안 식기를 빼야지 성공할 확률이 클 것 같아요. 실패할 확률이 클 것 같아요.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나는 헬스장 가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헬스장에서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몸이 아파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을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내 목표를 헬스장에 도착하는 것만 목표를 하자. 그럼 해요. 왜? 내 생각의 목표가 쉽기 때문에 이건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남학생들이 팔굽혀펴기 하루에 내가 500개씩 하겠다. 못해요. 그게 아니라 그래, 내가 바닥에 엎드리기만 하자.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몇 개는 하잖아요. 아예 안 하는 것보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 꼭 명심하시고요. 우리 학생 분명 이걸 잘 염두에 두신다면 나중에 수능 끝나고 정말 멋진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제가 이 학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퀘스트 다른 질문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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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